오늘은 강연이랑 강릉에 놀러 왔습니다. 강릉 아쿠아리엄에 먼저 왔어요. 우리 강연이 벌써부터 관심을 보기 시작했어. 수달이 진짜 수영 엄청 잘한다! 강연아, 수달이 수영 엄청 잘해, 그치? 너무 재밌나 보다. 안녕! 안녕 없다? 없다. 그냥 수달 밥만 다 먹었어. 그치? 없어. 고양이도 못 챙겨. 안녕 바깥에도 뭐 보고 싶었어? 아이고 지지. 아이고 지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지지하는 거. 제가 동물이나 생물 보러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것보다는 기계나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자동차 박물관이나 그런 곳을 좀 가보려고요. 핸들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뭐 만지고 싶어? 다연이가 만지고 싶은 거 이거. 다연아. 여기 와가지고 문부리 만지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거 만진대? 이거 만진대? 어? 어? 가현이 배고파? 그렇죠. 아하. 귤. 응. 강현이도 귤 줄까요? 귤. 우리 엄마야. 우주 먹을래. 마지막 귤. 우주야. 우주야. 우리 강현이 또 계단 좋아하거든요. 친구들 키즈카페가 되어버린 계단. 시합할까? 시합? 시합할래? 우주 1등. 우주야. 자기야. 우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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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왔다. 가자. 우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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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보니 약간 토끼야 거북이 시합하는 것 같지? 강현아 너 정말 꾸준하구나 열심히 리안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우와 천연 기념물 물범 우와 대박이야 사람을 아는 것 같아 우리 강현이도 가보자 가까이 어디가니 강현이 손 넣을 수 있대 만져봐요 미끌 조금 이상하군요 솔아 이건 죽은 거래요 이거는 괜찮아? 조금 나쁘지 않아? 이거는 마음에 들어? 강현아 이거 소리 들린다 바닷소리야 바닷소리 여기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멍게 우들투들 멍게야 멍게 우와 멍게는 멍게는 이상해 이상해 음 하얀색 소라게 예쁜거 음 예뻐요 음 어 넣어주자 어이구 이상해 미끌 한 번 더 만져봐 미끌 아 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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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끌래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리안이 너무 좋아 리안아 리안이 강현이도 일어나고 일어서 그렇지 여기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 애들은 막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아는 게 아니라가지고 규모가 작은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고 애기들 눈높이에 맞춰서 낮게 전시가 돼 있으니까 애기들도 보기 편하고 체험하기도 편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낯설어 하더니 지금은 되게 잘 노는 것 같아 까꿍 강현아 저게 펭귄이래 펭귄 우리 펭귄 구경 갈까 안녕 우와 마마 강현아 펭귄 디뚱디뚱 펭귄들이 맘마 먹는다 그렇지 맘마 맘마 어 맞아 강현이도 좀 있으면 맘마 먹을 거야 어른들끼리 오면 한 5분도 안 볼 만한 그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진짜 엘케틸이랑 같이 있으니까 거의 한 시간 반을 본 것 같아 그치? 저희 강릉 와서 이렇게 대게 먹으러 왔어요 우리 강현이도 오늘 대게 먹을 거지? 우리 강현이도 오늘 대게 먹을 거지? 우리 강현이 접시에 뭐 먹을까? 우리 강현이 접시에 뭐 먹을까? 우리 강현이 접시 맛있어? 응 우리 대게살을 좀 발라줄게 그리고 й gider 방릉 숙소에 도착했어요 3룸 리조트입니다 엄청 넓다 진짜 방 하나구나 그렇구나 방 하나 방 둘 화장실도 여기 있네요 리조트라서 엄청 넓은데 어메니티 같은 데는 없다고 해요 임신할 때 왔던 리조트인데 샌드파인 리조트라는 곳인데 구축인가봐 나 있던 데는 신축이고 신난 아가들 신나서 다행이다 그치? 리안이가 잡았어 아가들어 아가들어 아가들어